벌떡 벌떡 안 겠구나 저거 내려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 차마 어쩜 되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젠쇼의 퇴근길 라이브인데요 어쩌다 보니 개인 퇴근길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도시에서 하고 있는 퇴근길 라이브를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1분도 켠지 1분도 안 됐는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방금 끝났어요 방금 진짜 리얼 퇴근길입니다 오늘 왜 시간이 없냐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 시즈니들 콘서트 티켓 예매가 발매 발매? 발매? 예매?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작될 거예요 아직 시작은 아니고요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 티켓팅 하려면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만반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딱 7시 50분까지 하고 방송 끌 겁니다 여러분께 10분 준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방송도 하고 여러분 티켓팅도 하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티켓팅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제가 50분에 딱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준비 운동하시고요 10분 동안 드림쇼 때보다 더 떨린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 시험 치러 가야 돼서 콘서트 못 간다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날짜를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콘서트라는 게 여러분 오늘 꼭 티켓팅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첫 콘이든 막 콘이든 막 콘이든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들 콘서트 준비 스포 좀 해주세요 저한테 스포 물어보시는 거는 절대 스포 해주지 마세요랑 비슷한 거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에잉 에잉 아 그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어휴 요즘 환절기여서 그리고 일교차도 너무 심해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잘못하다가 예 감기 걸려서 이제 콘서트도 올려 했다가 감기 걸려서 콘서트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콘서트날 생일이에요 와 우연해일지 뭐 꼭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나 생일이에요 라는 목소리가 제가 들린다면 꼭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해줄게요 아 노래하고 있을 때 하면 못 해주는 거 아니죠? 무대하고 있을 때 말고 멘트 있을 때 그때 얘기하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기 이따가 티켓팅 끝날 때 드리미 단체 V LIVE 해주면 안 돼요 지금 드리미 완전체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런쥔이 지금 중국에 가 있고 지금 아마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해찬이 어디 있지? 해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찬이는 뭐 어디 있지? 오늘 뭐하지 이게 아무튼 오늘은 더 이상 모일 일이 없어서 애들이 또 그 메이크업도 안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놀라 자빠져요 여러분 장난이고요 저 밥 먹었습니다 저녁밥은 떡볶이 저도 약간 코감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떡볶이를 먹은 건지 콧물을 먹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떡볶이 비스무리한 거 먹었어요 여러분 콧물과 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 목소리가 매우 그렇게 들릴 거예요 맹맹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쟤도 감기 나한테 말아 안돼요 여러분 제 감기가 가면 안돼요 그건 안돼요 제가 빨리 나와볼게요 제가 감기한테 뭐라고 하든 해서 빨리 나와보도록 할게요 뭐랬니 내가 감기 죽여보... 여러분 왜 이렇게 괴팍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많이 괴팍해지셨나요 여러분 티켓팅 때문에 설마 지금 많이 예민하신가요? 여러분 더 걱정...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시면 언젠가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지금 운전하고 있네 띠리리리리리 면허 빨리 따야 되는데 따고 싶어요 따야 되는 게 아니라 따고 싶은데 이게 워낙 저희가 이렇게 풀로 비어있는 시간이 없고 계속 띄엄띄엄 계속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덧쇼도 입고 오를 것 같고 이렇게 여유롭게 따고 싶은데 그게 안돼서 이제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면허 따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노야 8시에 끄... 꺼져 아... 여러분 4분 뒤에 끌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준비 시간 10분을 드릴 겁니다 제노야 너도 티켓팅 도전해봐 티켓팅 도전하고 싶은데요 아마 티켓팅 시작하면 차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컴퓨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뜬다고요? 서버 터진다고요? 아 폰으로도 가능해요?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디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예스25 그 아이디가 어디... 아이디를 안 만들어서... 그게 없을 거예요 아... 제노 에이스 아니라서 못한다고? 아... 아 그러네요 어? 아닌데? 저거 거기다가 뭐 올리잖아요 그럼 아이디 있는 거 아닌가? 하하 드림 에 에스 여야 돼요 어... 좀 복잡하네요 하하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하 아 SM한테 돈 내야 된다고요? 하하 이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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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그리고 슈퍼 M 예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마크 형 가서 영어 잘하고 하하 영어 잘하고 무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마크 형 아버지 너무 오래됐다 자 여러분 이제 곧 50분인데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젠션을 물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티켓팅 끝나고 언젠가 또 봅시다 브이앱으로 가겠죠? 안녕 진짜 끌 거예요 안녕 여러분 파이팅 빠이빠이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